기술안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담당할 시군 농촌지도직 공무원 2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시책, 장목별 핵심 기술 등을 보급하기 위해 해마다 시군 현장 강사를 육성하는 전문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공통 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눠 운영되며 공통교육은 공익직불제, 경북농업대전환, 경북과수산업발전방향 등 농업정책,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전문분야 교육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특작, 스마트농업, 농식품가공, 농촌관광치유, 메타버스 등 7개 과정으로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과정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메타버스 과정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슬로건에 발맞춰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됐습니다.